이슈톡 오늘도 이데일리의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LG 에너지 솔루션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저희가 살면서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경 이거는 못 들어볼 숫자인 것 같은데요. 기관 수요 예측에서 일경 5천조 원이 넘는 주문액이 나왔다고 해서 아마 빅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돈들이 이쪽에 몰리는 겁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간이 1988곳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경쟁률은 2023대1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이 당연히 30만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돈이 정말 시중에 많구나.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유통 물량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증권 신고서를 보면요. LG 화학은 상장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81.84%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물량이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서 상장 이후에 6개월 동안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걸려있는 그런 건데요. 그럼 일반 투자자 물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주 조합으로 우선 배정되는 3.63% 역시 1년 동안 시장에서 나올 수가 없죠. 퇴사를 해야지 팔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둘을 더하면 총 85% 수준입니다. 이에서 상장 직후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14.53%에 불과하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 물량이 한 4% 정도 되고 기간이 한 10% 정도 되는데요. 이마저도 기간이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또 락업을 걸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한 물량은 이곳보다 더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기간 배정 물량 중에서 락업을 신청한 비율이 77.4%나 됐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솔루션은 시총 상장 직후에 코스피 200이나 MSCI 같은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제 공모가 상단으로만 상장이 돼도 시총이 70조 원이고 거기서 좀 더 오른다고 하면 80조 원, 90조 원 되면 삼성전자 다음, SK하이닉스 다음에 바로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수로서 높기 때문에 이 지수 들어가면 사실 기간 입장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을 안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편입이 되면 1조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기간 입장에서는 무조건 담아야죠. 우리 펀드에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또 이렇게 기간 수요 예측에 몰렸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상장 예정일이 언제죠? 27일입니다. 그렇군요. 내일부터는 일반 개인들이 공모주청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개인 투자들이 LG에너지 솔루션 IPO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좀 알려주시죠. 이미 여러 번 IPO를 다뤄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상장 주관사가 대표주관사 KB증권입니다. 공동주관사가 대신증권 그리고 신한금투인데요. 인수회사로 참여하는 곳이 미래에셋, 하나금투, 신형증권, 하이투자증권 이렇게 총 7개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의 여기서 하나 정도는 다들 하나 계좌를 갖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미 이달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사실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 신규 계좌 개설 규모가 지난해 전년 동기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신형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테일 쪽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미진한 그런 증권사로 꼽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형증권에 더 경쟁률이 약할 것이다. 좀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 청약 모집 주식 수의 절반은 이제 같이 똑같이 나눠주는 균등 방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50%는 증거금에 따라서 나눠주는 비례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등 배정을 좀 고려하신 투자자분들은 최소 수량 10주를 청약할 경우 증거금 150만 원이 필요하고요. 증권사별 중국 청약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가 가진 물량은 당연히 KB증권이 가장 많은데 많다고 해서 많은 주식이 배정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 경쟁률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경쟁률은 사실 첫 번째 첫째 날이랑 둘째 날이랑 또 확연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경쟁률을 보고 현명하게 넣어보겠다고 하면은 둘째 날 좀 직전 오후쯤에 한번 최종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이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만약에 비례를 원한다고 하시면 거기에서 좀 비중을 실어볼 만하다. 좀 이렇게 전략을 그때 경쟁률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경쟁이 심하면 사실은 뭐 개인들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수량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주변 분들이 이제 마침 때마침 뭐 적금이 뭐 만료가 돼서 가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한 몇 천만 원 수준이면은 사실 뭐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네 한 두 주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뭐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한 2천에서 2천5백만 원 정도 넣으면은 한 주 정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경쟁률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냥 예상해 보는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그 어쨌든 뭐 이렇게 그 핫한 걸 보면 나름대로 이제 LGNL 솔루션을 일단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인데요. 과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증권사에서 뭐 이 LGNL 솔루션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나오고 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제 NH 증권에서 상장 전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가 4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상장 국무가 30만 원이니까 그것보다 더 오를 여역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건데요. 뭐 그 이유가 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 좀 이런 측면이고 그리고 또 원가 절감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좀 괜찮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사실 이제 중국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중국의 CATL 같은 이제 중국의 배터리 업체 상장사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시총이 한 247조 원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CATL이 LG에너지 솔루션보다 점유율은 높은데 사실 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뭐 사실 시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공모 상단위로 한다고 하면은 3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 쪽 고객이 많다. 하지만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여력 같은 거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더 앞서지 않냐. 좀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들한테 이렇게 물량이 많이 풀어지면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무받고 나서는 차익신환을 할 거기 때문에. 그 후에는 물량 압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우리가 봤던 카카오페이잖아요. 그때도 막 균등 배정에서 뜨거웠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 있는 CAT이 지금 이제 인산철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삼원계 방식인데 그거에 대한 또 찬반 양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CAT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지금 충분히 내고 있는 상태고 LG화학은 이제 좀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길게 봐서 어떨지 전 잘 모르겠네요. 짧게는 분명히 좋아 보이는데. 네.